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 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를 리뷰해볼까 할건데 오늘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컨셉 버전 입니다.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컨셉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베이직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모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베이직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되고 그래서 2019년 올해 양산이 된 모델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면부로 가시죠.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갑니다. 요즘 차에 요즘 다이캐스트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범퍼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컨셉트카나 양산형 모델이나 큰 디자인 변화가 없어서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범퍼 디자인이 양산형하고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양산형도 제가 이전에 출고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추석인가? 찰날 때쯤에 한번 출고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양산형과 이 컨셉트는 솔직히 범퍼 디자인의 제외하고는 크게 바뀐 점이 없어서 전 개인적으로 극찬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이 컨셉트카로 처음 공개되었을 때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대로만 나오면 양산형이 대박을 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산형이 이 컨셉트카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면 솔직히 저는 엄청나게 성공할 거다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던 모델 중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람보르기니만의 DNA가 담겨져 있는 이 SUV인 만큼 상당히 헤드램프도 샤프합니다. 이 람보르기니의 DNA가 담겨져 있는 만큼 헤드램프 디자인이 SUV치고는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샤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전면부에 헤드램프를 정말 샤프하지 않으십니까?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상당히 샤프할 뿐더러 특히 그리고 전 후면부가 인상깊었는데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이 니어램프가 투박할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샤프하게 쭉 뻗어있는 게 역시 남보르기니만의 그 감성을 제대로 잘 담아낸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이 듀얼 머플러도 개인적으로 투박할 수 있는 SUV의 디자인을 좀 멋스럽게 소화시킨 점이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어찌 보면 람보르기니의 첫 SUV 모델이잖아요. 물론 람보르기니의 첫 SUV는 실질적으로 아니었지만 람보르기니의 LM002인가? 어쨌든 그 모델이 따로 있었어요. 약간 지프같이 생긴 람보르기니의 SUV 모델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5년만에 다시 부활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그 LM002에 실질적으로 후속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같은 SUV 종류이기 때문에 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워되고 실내를 볼게요. 실내를 한번 보시면요. 실내 디테일도 역시 옛날 거지만 나쁘지 않은 내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좀 연식있는 킨스마트제 모델 치고는 나쁘지 않은 내부 디테일인데요. 특히 저는 스티어링 표현이 개인적으로 인상깊었습니다. 스티어링 표현이 상당히 미래지향틱하면서도 상당히 콘셉트카의 감성을 그대로 잘 담아낸 점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전 시트가 개인적으로 약간의 버켓 시트가 들어간 게 마음에 들어요. 특히 스포츠 SUV인 만큼 이 차도 버켓 시트가 들어간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조수업 방향 쪽을 보겠습니다. 조수업 방향 쪽을 보시면 역시 내부 디테일은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스포츠 SUV만큼 버켓 시트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테일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좀 퀸스마트 되다 보니까 뒤에 도어가 열리지 않아? 살짝은 아쉽습니다. 왜냐? 이 차도 SUV인데 뒷좌석에 도어도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직히 퀸스마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뒷좌석이 열리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람보르기니 두 번째 SUV 모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솔직히 컨셉트 버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전에 제가 양산형을 출국 영상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컨셉트 버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번 데리고도 왔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저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양산형 모델이 이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달라진 건 범퍼? 범퍼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이 디자인 그대로 뽑아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게다가 그리고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람보르기니만의 공격적인 느낌을 개인적으로 더해줍니다.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좀 투박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면서 람보르기니가 SUV를 솔직히 좀 별로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에다가 그리고 엔진룸도 상당히 보닛 구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쪽에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리어램프도 클리어 파츠 샤프하게 쫙 뻗어있고 게다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간 점이 마음에 드는데 역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실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실내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어떠십니까? 실내 디테일. 역시 상당히 컨셉트카라고 하는지 양산형 모델하고는 살짝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양산형 모델은 좀 미래지향틱한 느낌이 조금 덜한데 이 차는 컨셉트카라 살짝은 미래지향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셉트카에 그대로 느낌을 잘 살려줬죠. 그러면서도 조속 방향 쪽을 보시면 상당히 컨셉트카라고 하는지 별다른 기능은 없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역시 풀버켓 시트가 들어가죠. 양쪽 다 버켓 시트가 들어간다는 역시 스포츠 SUV만큼 양쪽 다 버켓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람보르기니 우로스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